야호! 야호! 링크대! 좀 더 잘 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늦은 소식이지만 루카상이 수술을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하네 수술을 그러니까 한 번도 수술을 안 해봤는데? 지금 무슨 부대찌개랑 뭐 먹었을지 부대찌개 먹고 커피 마시는데 갑자기 아픈거야 뭐 체했나? 해가지고 링크랑 놀고 그랬더니 좀 괜찮아졌어 근데 아직 아팠어 오빠와서 이제 저녁은 같이 치킨 먹었잖아 그랬더니 또 아픈거야 뭔가 이건 약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오빠 운동하는데 약 좀 사달라고 했잖아 소화제 같은거랑 사줘서 먹었는데 계속 아팠어 그래서 내가 약 사줄 때 그냥 응급식 가자고 그랬는데 안가고 버티다가 뭐 잘못 먹었구나 생각했어 맨장이라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거든 내일 아침에 병원 가야 했다 생각해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하나도 안 오는거야 하나도 못 잤어 진짜 버티다가 3시? 3시에 응급식 같이 일어나 검사하고 환자분 왠장염 맞는데요? 하여가지고 그래서 입원해서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카상은 무리를 하면 안됩니다 의사와 두달동안 무거운거 들지마세요 아 그게 내가 출사한지 얼마 안되서 법직금이기 때문에 여기 어 살이 엉청 이럴 때 아 그래? 그래서 배꼽이랑 이렇게 3개 그만 했는데 배꼽에서 팔짱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조심하라는거야 너무 무섭잖아 어쨌든 그래서 기본일을 최대한 제가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아무래도 쉽지가 않네 평일에도 그렇고 우리는 시댁 진전도 멀리 있어서 너무 멀어 진정 너무 멀다 진정 그니까 말 잘 들어야 돼 알겠어? 원래 8월달에 우리가 기타를 한번 더 갈라 그랬는데 수술을 한 것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버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내가 오겠다 난 그럴 줄 몰랐어 되게 보고싶으신가봐 응 저 순전 여기 한센제랑 진톤제랑 뭐 위장약이랑 여러개 해가지고 이친에서 하시고 로크 로크 선생님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어요 말을 하세요 아빠라고 하시면 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낙 이낙 제가 부셔봐라 다 부셔야지 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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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릎과 머리는 보호를 해야 된단다 익스트림 스포츠 준비 완료 안돼 안되는건 안되는거야 닭고삭둥 마마는...맞아가 안가서 못먹어 마마가 안가서 못먹어 안먹어 힘내세요 엄마 아프지 말아요 당근, 감자, 양파, 규닉, 아카짱용 미쿠자가 되스 틀어서 뜨끈뜨끈 슉! 어제 오늘 짤꾹질을 좀 많이 한다이 얌! 아이고 잘 먹는다 가까이서 보시죠 밥 들어간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게 먹네 좀 뻑뻑할 수 있으니까 물도 한 번 먹어볼까? 얌! 앞에 봐야 줄 거야 아! 그렇지! 한국은 보통 다 섞어서 주그러주는데 일본은 뭔가 이런 아이들을 위한 요리 레시피?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육아를 할 때도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검색을 해서 뭔가 우리가 봤을 때 더 좋아 보이는 걸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잡고 먹으면 돼 자! 잡아! 여기를 딱 잡아! 언제까지 남의 손으로 마실 텐가 결국엔 또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이제 이렇게 링크의 두 번째 끼니가 끝나면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뭐 먹을지 그러게 뭔가 소화에 좋고 죽 아닌 거 소화에 좋고 죽 아닌 거 기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소화에 좋고 죽이 아닌 음식을 10개만 대보세요 소화가 잘 되는 요리 연까지를 말씀드릴게요 1. 삼계탕 2. 미역국 계란찜 4. 북겹국 닭죽 나가사키 짬뽕 온센탕 계란 가라하게 일본식 튀김 가지덮밥 10. 닭가슴살 샐러드 이 요리들은 대부분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럽고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하루카 가라하게 소화가 잘 된다는 데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 네? 맞아? 나가사키 짬뽕 먹으래 이거는 거의 뭐랄까 인도카리를 가져와서 일본 카레로 만든 바꾼만큼의 어레인지가 느껴지거든요 일식이 아닌 것 같아요 가라하게도 가라하게가 아닌데 치킨이지 뭐 그래도 맛있습니다 링크꾼이 제일 좋아하는 포니오 미 마쇼까 진짜 너무 너무 그래? 더운데 그렇게 긴 바지를 입고 다닌단 말이야 자 선물이야 오 진짜 포니오네 포니오밖에 안 봐 나 안녕 제2의 제2상은 포기한 거야 머리 근데 매일 하기 힘들어 매일 하기 힘들어 낙가리나 한번 볼까 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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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는 뭐지? 그냥 삼촌이야 오촌이지 오촌 자 잡아서 올려 안아 봐 아직 낙가림 회로가 켜지지 않았군 누구야? 안녕하세요 되게 이상하게 안 된다 근데 바로 어떻게 아냐 어디 또 가? 어 나 영화 보러 가네 데드풀 보러 가냐? 아니아니 미니언즈 미니언즈? 미니언즈 다시 데드풀 볼걸? 어? 생일 안 지나서 못 보지 않나? 생일에 아직 안 지나서 못 본다고? 19세부터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데드풀 원서 봤잖아 아직 안 봤는데 어? 아직 안 봤는데 안 봤다고? 응 그래서 나는 함정수사였는데 안 걸려들었거든 아니 나 보러 갈 거면은 그 전에 아니 너 옛날에 GTV 파이브 한 거 봤는데 내가 미니언즈 잘 봐라 아직 성인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술 마시고 다녀도 되는 거야 술은 합법이야 술은 합법이야? 술은 만 18세인가? 아니 만 19세가 되는 해 1월이지 아 헷갈리네 그니까 바이바이 음 이라이라 오카호になっちゃった 겐키니 퐁퐁してみて 퐁퐁 우와 강강 오카호다 퐁퐁퐁 이빼히してみて 와 유키유키 오카호になった네 오카호 퐁 퐁 퐁 요정도면 아빠 친구 잘 읽어주는 거 아니야? 글쎄 아니야? 조시아 응 퐁퐁 오카호다 퐁 시청자 여러분께도 고아이살책 세 노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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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퐁 퐁 퐁 퐁 퐁 퐁